이렇게 양수처럼 빨리 자란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초반에 급하게 자라는 거 이것도 나름 의미는 없지 않겠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극상 승리하는 거는 느리지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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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애들이 나중엔 이긴다 이거야. 뚝심이 좋고 계속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되고 혹시 지금 이거를 겨울에 듣는 친구들 내가 생명과학 1을 요번에 다 정복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정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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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극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또는 재수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수라 그런 친구들도 조금 느릴 수 있어요. 내 동기들은 벌써 대학교 다니고 있고 멋진 대학 다니는데 난 좀 느린 것 같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먼저 가면 좋았겠지만 안 되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게 최고입니다. 알겠지? 조금만 내가 얘기 더 할게. 우리 인생이 백세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백세가 뭐야?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130세까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 지금 대원한 애들이. 그러면 너네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젊어서 성공한 친구들은 오히려 불운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나이 20대나 30대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에 취해서 그 이후 인생이 망가지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Young and rich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멋진 자동차 몰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살고 막 술 먹고 놀고 돈 펑펑 쓰고 멋있을 것 같죠? 아휴 별로 재미없어요. 그거 순간 자극이고요. 자극적이고요. 인생에서 그런 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올라오는 게 좋아요. 인생 전체 곡선을 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좀 조언을 해드리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화려한 시기를 언제로 목표를 잡아라? 50대로 보세요. 60대, 70대도 좋아요. 인생이 130까지 가면 50대에 예를 들어 40에 성공했다고 쳐봐. 그럼 나머지 60년 2, 3, 90년 동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어? 음수처럼 살자 이거지. 음수처럼. 알겠지? 재수하는 친구들, 삼수하는 친구들 마찬가지고 지금 성급하게 뭔가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도 천천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는 걸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내가 강조한 거예요.